다스한 성령님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편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편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편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사며 주어지는 편안한 내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살기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기운 되고 살아갈 때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운 되고 살아갈 때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기운 되고 살아갈 때 살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그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보좌위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쏟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이웃들과 합격해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사자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가나와 족속 백선 방원에서 구원 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잊고다 구원하시니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잊고다 처음부터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보자 앞에 보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비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장에서 십장 안에서 쏘는 신 그 사랑 각각이 온 땅에 흘러 강나라와 족속 강나라와 족속 백성장 안에서 구원 받고 주검에 이끼되 구원하시니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잊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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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열었니 보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잊고다 구원의 복대 소식을 당대히 징후하기 원합니다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너시오나 이 소식 전파하라 영광의 주 찬빛이 되신다 반대선을 이 밝은 빛에 모아 영원한 구원 주여 하신다 이 깊은 소식 고전하라 구원의 소식 널 잊어라 죄사슬에 얹혀 있는 사람 가로마다 다 셀 수 없는가 우리 언제들 다 던져내기 위해 주 예수 복을 떨리알리자 이 깊은 소식 고전하라 구원의 소식 널 잊어라 온 세상에 더 크게 외치려라 하나님을 참 사랑이시라 우리 언제나 이 땅에 오신 내 주 우리 언제들 당당하셨다 이 기쁜 곳이 고쳐자라 구원의 소식을 펼쳐자라 내 자녀분 이 모든 청파라라 늘 기도하라 언제든지 못하라 우리는 어디서 정파라라 영광의 산을 치울 줄 믿습니다 영광의 산을 깨달아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고쳐자라 구원의 소식을 펼쳐자라 이 기쁜 소식을 고쳐자라 구원의 소식을 펼쳐자라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는 평강제일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6월달은 호국포원의 달입니다 6.25가 있었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웅변대회와 많은 행사들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애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질서와 권위의 회복 전세계 모든 말씀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2014년도 총회주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합동교단의 부응과 발전 또 내일부터 화요일까지 진행되는 총회 목회자 영성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6월 4일 화요일 속초동우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임직감사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6월 7일 금요일부터 9일 주일까지 싱가포르 시온교회 창립 25주년 2024년도 세계 목회자 워크숍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6월 11일 화요일 여청구독서 세미나 또 근연다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구도사 시리즈가 반드시 평강의 날 10월 27일 날 출간되길 소원하면서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때 오늘 이부 때 주신 말씀처럼 교회와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죽는 태도를 가질 때 결국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또 말씀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평강제의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뜨겁게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땅으로 한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배함으로 큰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지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배함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